최고의 파트너 장민호 정동원 서수남 하청일 이후 최고의 파트너 음짤 모음 여완이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세요 오늘의 양식 이사야 58장 9절 역대 최고의 듀오 서수남 하청일 현재 최고의 파트너 장민호 정동원 충성 정동원입니다 음짤 재미있게 보세요 잘 못 나갈 때의 장민호와 미스터 트롯 이후의 젠틀맨 장민호 꽃길이 열렸다 주여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니요 최고의 파트너 장민호 정동원 그러나 한때는 장민호님과 정동원님은 미스터 트롯 중결승에서 외나무다리에서 경쟁자로 만난 적이 있었다 중결승 1대1 한국대결 4위 정동원 3위 장민호 2위 비극의 소막 정동원의 도전장 13인 트롯맨 GP 대상 1호 정동원 정동원 내 이름 나오면 좋겠다 지목해보고 싶은데 오예 신난다 내가 지목할 사람은 민호 삼촌 장사슴 귀를 의심 뭐 뭐라고 주저앉은 건 다리가 아니야 삼촌 억장이야 동원아 장민호 동원이를 이겨야 한다 생각하는 것도 싫었어요 제작진 트웨트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방을 줄 거예요 장사슴 2차 좌절 막내 정동원 머쓱 레전드 트웨트 미션 첫 연습 30년 세월 만큼 너무 다른 음역대 삼촌이 잘못했네 환상의 찰떡호우 우회 좋은 꼭두각시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드디어 결전의 날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진다 순위 뒤집을 1대1 한국 대결 미스터 트롯 중에 제일 좋아하는 민호 삼촌 민호 삼촌이 해볼만하다 싶어서 아빠보다 두 살이나 더 많은데 삼촌도 잘 돼서 결혼 빨리 해야 하는데 중요한 날이라 저도 안 봐줄 거니까 각오하세요 동원아 삼촌이 사준 삼겹살 기억나니 네 그럼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다 컴온 동원아 환상의 호흡을 맞춰보자 참으로 훈훈한 투샷 시작부터 귀여움 장전 삼촌 실수만 안하면 돼요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둘이서 찰싹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우리가 만난 거야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찰떡 호흡 현란한 댄스 브레이크 환상의 커플 대결 있게 하는 환상 호흡 저를 뽑아주세요 동원이 잘했어 노련미 큰 파트너냐 파릇파릇 작은 파트너냐 14세 최연소 44세 최고령 맞대결 역시 환상의 듀엣 실력도 쫀득 궁합 장동원 후들후들 정동원 나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동원아 떨리니까 고개 숙이고 있어요 남진 장로 쌍따봉 쾌척 마스터 총점 정동원 210 장민호 90% 꼭 교환은 장민호 정동원 마스터 10명 중 정동원 7 장민호 3 정동원 안녕 동원아 잘했어 토닥토닥 트롯 영재 정동원 결승 진출 휴 살았다 삼촌 미안해요 그러나 장민호와 정동원은 경연 후에도 함께 결승에 올랐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 트롯 최고의 미남 장민호 미스터 트롯 최고의 귀여움 등이 정동원 장민호 정동원 정말 닮았다 정동원 친아빠가 섭섭하게 느낄 정도로 아무리 봐도 꼭 닮은 아빠와 아들이다 장민호 님은 더 원숙한 신사가 되었고 애기 같았던 정동원 님은 1년 만에 감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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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염이 보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민호 정동원을 가르쳐 정동원 이구동성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한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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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혀봐. 동원아 그럼 우리 둘이 용기내서 사장님 찾아가자. 삼성화재에서 광고 연장 안해주면 니킥 들어갈게요. 분명 광고 연장될테니 걱정 허덜덜 말고 기냥 놀자고. 좋아죽는 장사슴. 영웅 동원 내뿜는 찬또. 동원아 사치기 사치기 사뿌뿌. 동원아 부위. 임도형 얼굴이 반쪽일세. 동원이 최고. 깨방적은 그만 떨어. 웬다리 들고 아싸. 요것이 개다리춤인겨. 부하거리 아브라카다브라다를 요래추데요. 마지막 엔딩은 이리하는겨. 찬또배기 둘이 죽고 못사는겨. 나도 빨리 저런 아들 낳아야지. 문제는 여자가 없네. 얼렐렐레. 은별이 은별이. 은별이가 눕고. 자상한 우리 민호삼촌. 삼촌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빨리 결혼해. 듀오케미. 눈만 마주쳐도 아주 그냥. 정동원이 꼭 내 아들 같어. 동원아. 끝나고 내가 치킨 사줄까? 동원이 아토피 있냐. 와 긁어. 한껏 긴장했던 민호. 항복 됐다. 난 민호삼촌이 더 좋테니께. 동원아 소스 이거 다 넣을 거야. 여기 짜장 짬뽕 맛집이네. 막내 동원이를 챙기는 장사슴. 막내 동원이와 듀오 댄스. 내가 이따 빵 사줄게. 카메라 고고 비싸게 생겼네. 막내 동원이 째깐한게. 노래는 참 잘 히어. 이찬원의 화개장투와. 얼수 막내 동원이와 장사슴. 정동원 큰아빠 미소 장사슴. 동원이 트럼펫이 1800만원짜리라네. 이명호 찬또배기. 민호영 엉덩이 엄청 크네. 정동원 놀이기구 태우기. 삼촌 힘 좋은데. 동원이는 제 미님이에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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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으쌰. 동원이 엉덩이 튼 싫어하네. 동원이 임플란트 허여겄어. 인사는 배꼽 인사여. 빵 터진 파트너. 흔해 타는 정동원. 장민호님 정동원님의 움질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크리스찬 튜브도 장민호님과 정동원님의 가수 생활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편의 13atu просу 했던 동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